미래를 함께하는 위드 드라마 아 그 사이에 또 카톡이 왔어 오늘은 점심 복불복을 하는 날이다 4th day to see moon 데이식스 이브 네브 데이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게 만든 정성을 생각해 재미난 복불복 게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원하는 번호를 호명하세요 그럼 그 번호에 맞는 무언가가 도착합니다 1인당 기회는 총 3번 1회 트레이드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안전운전하세요 한 사람당 몇 번 말하는 거야? 한 사람당 3개요? 주민번호를 부르라고요? 어? 아 주문번호? 야 도나 1번이랑 12번 사이에 원하는 11번 3시 11 11 3시 11 11 3 뭐? 아 3번 7번 11번 일단 11번 네 그럼 제가 7번 난 1번 오케이 이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뭐야? 과연 도우는 무엇을 뽑았을까? 11번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11번 우와 좋겠다 우와 주문하신 11번 나왔습니다 이게 햄버거를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오는 거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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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기쁘다 나도 한 번만 진짜 기뻐 예 10번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레가 금방 꼬겠지 엄청나지? 와 7번 우와 고구마 호구마예요? 프로 방송인 영케이의 반응은? 아니요 고... 호구마가 아니라 그... 그...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됐어? 드디어 1번인가? 1번이 나옵니다 등장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맛있... 협상을 시도하는 영케이 내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요 안 먹을데 빵이라고 줘 빵 어? 자 그러면 한 번씩 더 숫자를 저... 아 3번 3번? 저는... 6번 저는 4번 주문하신 3번 나왔어요 우와 야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다 어... 아 주문 번호야? 맛있게 먹어 어 형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두 형들 5번 자 그리고 이제 저는 6번인데요 예 우와 이거 그냥 붙이는 거죠? 축하해 축하해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부... 처음부터? 리스트 있어요? 알겠어요 6번 불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6번 6번 음 맛있겠다 어떤 맛일까? 주문하신 4번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2번 연속 복불복에 성공한 원필 나이스 콜라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콜라를 탐내는 영케이 안 바꿔 바꿔 바꿔줘 원필이는 바꿔줄 의향이 없다 2번이요 오케이 2번 12번이요 10번 아니요 저 9번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아 왜 바꿔 바꿔지 말지 그래? 12번이요? 12번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영케이는 귀가 얇다 2번이요? 침이 많은 두 형들 진짜 자기가 먹는다고? 아닐 것 같은데 엄청난걸? 10번 나왔어 아싸 현실을 부정해본다 야 그래도 괜찮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게 나온다고? 야 너 이거랑 이거를 보셨어 우와 나 이거 있어 됐네 와 나 이거 있어 됐네 저... 이거에 딴 거 추가해도 되나요? 이대로 그냥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고와야 돼 여러분 지금 그... 인과응보야 네 인과응보입니다 평소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돌아오는 게 또 이렇게 좋게 돌아와요 모두가 만족한 점심 복불복이였다 야 너 이렇게 놀러 와주셨다 미래를 함께하는 위대드라마